자 이번 종목은요 개별종목 81호입니다 81호 벌써 81호가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완전 바닥을 잡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완전히 바닥 분석가 3500원에서 바닥을 잡아서 우리 카페 회원들 정회원들하고 평생가족 회원 종목으로 제가 올려드렸던 이 종목인데요 자 바닥 분석가 대비 지금 많이 올라가지 않은 편입니다 자 이제 바닥 터눈을 하고 잠시 반도권을 주면서 금액조정 기간조정을 다시 마치고 이제 상승추세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이런 구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제가 간단하게 재무구절을 보여드리고 재무구절 보여드리기 전에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분석을 해드렸는지 안해드렸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 카페 평생가족 회원 종목으로도 제가 특별 지정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바닥 분석가 아까 제가 얼마라고 그랬으니까 3500원이라고 그랬죠 3500원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평선이 안정권을 찾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바닥권을 예측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분할로 접근하실 분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분할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꾸준히 바닥을 잡고 상승구간 추가 반동권이 올 종목입니다 자 바닥 분석가 3400원 10% 상승 중입니다 바닥 분석 이후 35% 상승 후에 도정장입니다 자 이평선을 회복하고 다시 상승 추세 전환입니다 매수 진입 구간입니다 자 이미 저희 카페 평생가족 회원 종목으로 제가 추천 분석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바닥 분석가 아까 보시다시피 3400원입니다 3400원 그리고 난 다음에 꾸준히 전조점을 올리면서 지금 이제 아직 크게 기다린 세월에 비하면 아직 크게 올라가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또 한번 이 구간에도 한번 상승구간을 잡았다가 종합주가가 밀리면서 다시 조금 밀렸지만 뭐 밀린 폭이 5% 6% 밖에 안됩니다 종합주가가 지금 얼마나 급락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도 5% 정도밖에 하락폭을 주지 않고 다시 반동권을 찾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기업 분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 자료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동종목은요 그 계열사가 외국에 지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합성 소미로프 스테인레스 와이어 등 제조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산의 현금 흐름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산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시장의 유통 물량도 한 30% 밖에 남지 않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매수했을 때는 반토막이었는데 지금은 반토막은 조금 더 넘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가 주가가 뭐 240이 이상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 보조 주워 먹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졸려서 이제 그만 먹은 하려는 거예요 사ori 디자인 아름다른 식마음 아름다운 이제 많은 상담을 비비하고 있습니다 그럼같은 무언가 2가지 아름다운 아이없어